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언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눈검 정규강의 심화편 제38강 주제인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라는 역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번에 다룬 37강 주제 조선시대 중기의 왕과 연계되는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급빈출 유형입니다. 이건 급수무관 사실상 심화편을 낸다면 이 유형은 정말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공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은 조금 다룰게 많아가지고 한 30분 조금 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해드리면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째 주제 임진의란부터 병자호라는 역사인데 시기는 임진의란이 시작된 이때부터 병자호란이 종결된 이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솔직히 보통 정도인데 약간 여러분들이 순서 유형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높게 잡았고 출제율의 경우에는 진짜 거의 10번 내면 9번은 나오는 게 이 주제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시면 안됩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진의란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인모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물이 좀 지겹겠지만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인모를 암기하지 않으시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두 전쟁의 원인 전개 결과의 순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면 순서 유형을 제시하는데 이건 어떻게 푸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되고 세 번째 임진왜란 시기에 처음 설치한 5군영인 훈련도감의 특징을 파악할 줄 알아댑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또는 정답에서 두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이 문제 키워드든 정답 키워드든 언급될 수 있고 두 전쟁 모두 전개 과정에 순서 유형을 출제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임진왜란 시기에 설치된 훈련도감은 다른 5군영에 달리 유일하게 훈련도감은 단독 유형으로 출제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솔직히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문제풀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 이해 먼저 임진왜란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임진왜라는 경우에는 병자호란보다 훨씬 더 그런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일본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시대를 해가지고 약 100년 동안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계속 싸우고 치고 박고 하는 그런 일종의 무업지 시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일본의 전국시대 이런 혼란의 시기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종결을 지었거든요. 처음으로 나중에 오다노무나가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인물이 그 시대 통일하면서 나름대로 일본이 조금 그런 일종의 PT이기는 그런 상황이 진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게 진정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아직 전쟁이 끝나긴 끝났지만 얘네가 그렇다 바로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열기라고 해야 되나 아직 좀 싸우고 싶은 그런 피가 끌어오르니까 약간 일본에 아직 얘를 신봉하지 않는 인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가지고 적을 내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외부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명분을 채우기 위해가지고 이 진해들이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가지고 이 조선에게 야 나 저기 명나라로 치러 갈 건데 니네가 길 좀 빌려달라는 정면 가도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금 이렇게 일본이 세축이 있겠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쳐들어갈 거니까 길을 빌려달라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당연히 조선이 미쳤다고 이거를 빌려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 있잖아요. 저는 어? 안 빌려줘? 그럼 니네는 나 싸우겠다는 거지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개 부분에서 먼저 쉽게 출제될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 쉽게 출제될 경우에는 그냥 임진왜랑과 관련된 전반독 사실 유형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그 시기에 대표적인 의병들을 조금 몇 명 설명드리면은 대표적으로 고경명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의 장군이라 해가지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라 해가지고 경상북도 의령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의병인데 이 인물 경우에 북인 출신이라는 것만 일단 먼저 외워두세요. 제가 이거는 왜 그런지 나중에 붕당 파트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정문부라고 해가지고 이 북관대첩이라고 해서 여기 좀 북쪽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 활동하신 분도 있고 자 이렇게 조원 및 영규라 해가지고 이거 충청도 지역에 금산지역에 싸운 일단 다양한 의병 키워드가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심화편은 곽재우, 정문부, 그리고 조원 및 영규 얘네부터 먼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그냥 아 임진왜란 낸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변사가 권력의 핵심기구로서 역할이 강화됐다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비변사를 언급했을 거예요. 뭐냐면 삼포왜란 그러니까 중종식의 삼포왜란을 계기로 비변사가 설치됐었고 그 다음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가 됐었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 권력의 핵심기구로서 역할이 강화된 건데 왜 그러냐면 원래 비변사라는 건 국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종의 임시기구였는데 당연히 외세가 많이 침입할수면 침입할수록 당연히 국방문제에 대한 관심 같은 게 더 많아지니까 그만큼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 국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을 치면 온갖 장관이 다 모여가지고 일단 다른 데가 여기서부터 국방문제 어떻게 할까 회의하다 보니까 여기에 역할이 떡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약간 좀 이 비변사 때문에 원래는 정식적으로 회의하는 데가 청와대를 치면 임시 막사 어떻게 이런 데서 회의하는 것처럼 이 비변사가 그만큼 역할이 강화돼가지고 다른 기구의 역할이 약간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 관련된 키워드를 흐름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흥선대원군식의 계양기식증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이 시기에 기구의 역할이 강화했다. 그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키워드 선조식의 유성용이라는 영의정금 대는 진짜 거의 지금은 국무총리급 되는 그런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당시에 일본군의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가지고 이 훈련도감을 설치할 것을 권위했어요. 그래서 이 훈련도감이라는 거는 최초의 5군영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5군영이라는 거는 서울과 약간 좀 국경지역 그러니까 조금 이런데 서울과 약간 좀 수도의 외곽지역을 국경 말고 외곽이에요. 그래서 수도의 외곽지역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요충지라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훈련도감의 경우엔 좀 그런 기원으로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왜냐하면 당시 외적들이 어땠었냐면 얘네들은 좀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이렇게 무역도 했었는데 그때 받은 게 얘네들이 뭐냐면 조총을 받았어요. 조총. 근데 이 조총의 의미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활 쏘는데 쟤네들은 막 이렇게 총 쏘니까 더 멀리서도 쏠 수 있고 더 빨리 쏠 수 있고 이렇게 무기가 개편되니까 당시 조선인들이 우수수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런 조총 부대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새로운 군대를 좀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포수. 포수의 경우 대포 사수는 활 그리고 살수는 창 또는 칼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수병 삼수병 체제로 운영했고 기본적으로 이건 전쟁을 위해서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비군 체제로 운영됐다. 이런 키워드를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수병이라던가 상비군 체제 아니면 유성룡이 언급됐다. 아니면 임진왜룡이 언급됐다. 그럼 일단은 훈련도감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수병, 상비군 체제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 유형 키워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조금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그럼 임진왜란 순서 유형을 낼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암기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부 동 탄 옥 칸 그리고 진 평 행 그리고 명로 사실 여기에 지금 하나 생략되는데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더 보내주세요. 선조의 의주피란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면 다시 부동 탄 선 옥한 진평 행 명로 그래서 부동 탄 선 옥한 진평 명로 일단 이렇게 앞글자를 좀 따서 외워두세요. 이렇게 해야 조금 여러분들의 접근이 쉬운데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이 필요한 전투는 이게 기본적인 순서거든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흐름을 조금 설명드리면 일본에다 치면 일본은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그 당시 조선의 부산 항구 지역부터 공격했는데 일단 여기 쭉쭉 공격하면서 여기 있는 부산진 일단 이 부산진부터 공격해가지고 항구부터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위에 있는 한 동네 성이라 해가지고 이제 성 지역을 공격하면서 일단 부산부터 먹으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 부산진의 경우에 정발이라는 장군이 이렇게 활동했었고 그 동네 성에서 송상현이라는 장군이 활동했어요. 해풍선 이거 혹시 다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앞에 있는 애들은 솔직히 그렇게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까지 그렇게 몰라도 되는데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애들은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외워야 됩니다. 이거 지역사 키워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역사 유형까지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외워두세요. 제가 지역을 적어놓은 것들은 잘 보세요. 부산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충주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진주 이런 것들은 지역사 키워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아무튼 이 부산지진 전투에서는 정발 그리고 동네 성 전투에서는 송상현이라 해가지고 일단 이런 인물들이 나름 방어는 했지만 당연히 일본군은 그런 조총부대에 밀려가지고 처음에 다 깨지고 이게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한 중간에 한 충주쯤 이뤘을 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장소인 신립이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립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배수진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거의 강을 등지고서 저 일본군은 내가 당시 선조한테 선조님 제가 이거 딱 일본군 여기서 다 격파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배수진 치면서 거의 그때 방어했었는데 얘도 결국 조총부대에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립까지 사실상 패배하니까 선조가 쫄아가지고 여기 의주까지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왕이 이제 없어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그래서 이 충주까지 뚫린 마당에 사실 일본군은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 쪽의 대표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 왕인 거죠. 이 왕을 잡아야 전쟁이 끝난 거예요. 대장을 잡아야 돼요. 대장.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이미 진 건데 이때는 그래서 이때 대장을 잡아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서 이렇게 선조 잡으러 가면서 와!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패배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질뻔했었는데 아 여기 적혀있었네요. 선조로 집히나 아무튼 간에 부동탄선 어! 오케이 아무튼 이제 처음에는 전쟁을 질뻔했었는데 어! 사실 이거를 역전하게 된 게 바로 우리한테 너무나도 유명하신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의 해전을 통해가지고 점차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일단 밥 먹는 거 무기 보급하는 거 잘 돼야 돼요. 일단 먹는 거 안 되면 전쟁 잘하면 뭐해? 다 배고파 죽어버리지. 그래서 어! 당시 이 일본군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아마 일본군이 쭉쭉쭉 올라가면 힘들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오포해전과 한산도 대첩이 연속을 통해가지고 당시 그 일본군 물리치면서 이 교두보가 끊기면서 먼저 해전에서 역전하면서 점차점차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기 왜 이거 외에도 다양한 뭐 그 해전이 있긴 하믄 대표적으로 사천해전이라 해가지고 거북선을 처음 쓴 거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국에서 안 나와가지고 몰라도 되고 일단 제가 강조한 키워드 순서부터 외우세요. 그 다음에 해전에서 먼저 이기니까 이제 여기도 스스로 힘이 좀 약화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육지전에서도 역전을 시작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전투가 진주 지역에서 이 김시민이란 단군이 활동한 거 그리고 평양선 전투에서 조명연합군 이때부터 그러니까 한 이 육지전 할 때부터 이제 명나라 조선에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당시 어 이거 좀 여러분들 이거 좀 따로 필기해두세요. 뭐냐면 당시 명나라 황제가 그 말력재라는 황제가거든요. 말력재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따로 필기해두면 좋은데 이 말력재가 진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빡치는 애들인데 그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거의 마구마구 퍼졌어요. 진짜 내가 은혜를 내려주겠다면서 군사도 막 내려줘 먹을 것도 막 내려줘 이러면서 진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명나라가 많이 휘청하게 된 원인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간 이 말력재 때 이 임진완이 좀 지원을 주면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평양선 전투에서 이 조명연합군의 활동으로 어 임진완에서 역전한 기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평양선 전투는 제가 371년에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아니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371년에 평양선 전투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평양선 전투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계속 강조했던 임진완식의 평양선 전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거 왜 계속 강조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주대첩 평양선 전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주대첩 이 행주대첩은 말 그대로 당시에 여기 행주산성에서 이 권유인이란 장수가 어 당시 부녀자들 이렇게 데리고서 막 진짜 돌도 위에 던지고 막 끓임물 같은 거 막 던져가지고 진짜 거의 부녀자들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일본군 물리쳤거든요. 사실 여기가 되게 작은 성이어서 일본군들은 에이 저것도 못 먹겠어 했다가 진짜 역통당한 거죠. 그래서 이 행주대첩을 거의 사실상 끝으로 1차 휴전이 했는데 사실 휴전하면서 나름대로 일본장이랑 명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진희들께 회담을 하는데 휴전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유호상이 많았거든요.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 땅 좀 내도 주고 명나라 황제 와서 사과해 이런 말도 안 되고 보내라고 명나라 황제는 니네 빨리 항복 안 해? 돈 내라. 이런 식으로 거의 둘끼리 싸우고 자빠지고 이러니까 협상이 너무 안 돼가지고 결국 정유재란이 발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렇게 설명한 게 맞는데 아무튼간 후반부에 다시 한번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이 원래는 7천량 해전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그 이순신이 약간 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좀 잘난 놈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욕먹거든요. 그래서 이 이순신은 또 견제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순신이 제일 나쁜 놈이 되면서 막 그때 잡혀가가지고 원래 이순신이 당시에 일본군 또 쳐들어 올 거니까 빨리 데뷔해야 됩니다 했었는데 가둬버리고 이 원균이라는 장수를 보내가지고 당시 거의 배 몇백 개 이렇게 보내가지고 전쟁을 썼는데 이 원균이 이 7천량 해전에서 거의 배가 한 200개 있다 치면 얘가 한 180개 거의 다 뿌셔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때 7천량 해전 때 너무 발려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전세가 너무 휘청거렸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이 풀어주면서 죄송합니다. 빨리 그 저 군대는 없는데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네 이러면서 결국 나왔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영화를 봤으면 얼마나 유명한 대사 신에게는 아주 12척의 배가 나와있다. 이 명락 대첩으로 당시 그 울돌목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역전하게 된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전쟁의 시점이 이후로 사실상 이때 아까 저 적어놓은 없구나. 그 도요톰이 이 히데요시가 이때 사망했거든요. 그 명락 대첩 이후에 사망해가지고 사실상 얘네들이 그 원래 얘가 전쟁을 두두고 했는데 그 대장이 죽어버렸으니까 더이상 전쟁의 명분이 없다면서 원래는 이렇게 호텔을 하면서 전쟁이 끝날 됐었는데 그걸 마지막까지 이렇게 쫓아가면서 했던게 노량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역시 이순신이 대표 담당했었고 근데 이때 노량해전 때 이순신이 그 일본군 조총을 맞아가지고 뭐 여러분도 아시만 나의 죽음을 저게 알리지 않라면서 이때 결국 사망했지만 그래서 일본군 나가는 것까지 끝까지 물리치면서 전쟁을 이렇게 종겨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은 이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부동탄 옥한 진평행 명로 아 부동탄 선 옥한 진평행 명로 이 순서대로 글자 적어놓으신 다음에 이 큰 틀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평양선 전투 이후의 역사도 사실로 뭐해 하면은 육지진을 하려니까 대체로 여기 있는 명량대첩이라던가 노량해전 이런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 단계 내에서도 순서를 조금 빡세게 내놓은 유형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부동탄선 옥한 진평행 명로 이거를 계속 입에 반복해가지고 조금 순서 키워드를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 결과 어떻게 됐냐면 2, 3평 이 인물이 원래 조선의 도자기 장인인데 당시 일본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도자기 그 기술을 알려주면서 일본의 도자기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긴 한데 아무튼간에 핵심은 이때 당연히 전쟁이다 보니까 조선의 일부가 인질로 일본에 납치돼가지고 당시에 이 유정이라는 그 승려를 회답 겸 쇠완사 그러니까 그 포로들을 이렇게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파견한 사신 같은 거여가지고 이 유정을 회답 겸 쇠완사로 일본에 파견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명란은 결국 이때 조금 군사라던가 물자 많이 대줘가지고 쇠퇴하고 이후 아까 제가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이때부터 여진 그러니까 처음엔 후금 그리고 나중에 이 청나라로 점차 성장하면서 중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 주도 세력도 바뀌는 기기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기점으로 나름대로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동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바뀌는데 영향을 미친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병자우라는 핵심 키워드인데 일단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앞서 제가 다뤘었던 조선시대 중기의 왕 유형과 연계되는데 일단 이것만 설명드리면 자 일단 원래는 여기부터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 일단 제가 저번에 인조반전 광해군이 가족들에서 살해가지고 중립위기 이런 걸로 서인 세력을 주도록 인조반전을 일으켰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등공신의 챗봉이 된 이괄의 난이 발생했다 이등공신 챗봉에 불만을 가진 이괄의 난을 일으켰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당시에 그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침입하는 배경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이괄의 난 당시에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쟤네 왕도 갈아엎어버리고 진짜 나쁜 놈들이 이러면서 생각하니까 사실 후금 있지 않아서는 나름대로 어 몇 나라도 먹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조선에게도 좀 나름대로 간섭하고 싶은 명분이 있었는데 쟤네 나쁜 놈들이 혼내줘서 하니까 이 후금이 오호라 그래? 내가 좀 쟤네 혼내줘야겠네 하면서 어 이 두 차례 걸쳐가지고 이렇게 그 침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틀을 잡아두세요 그래서 어 이 정묘호란 경우에 먼저 그래서 병자호란 이전에 침략한 사건인데 일단은 이거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당시에는 그 형제관계를 요구하면서 침략했는데 당시에는 이 정봉수와 이립이란 인물이 용골산성 이게 평안목도에 있는 지역인데 아무튼 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면서 나름 싸웠지만 이때에도 아무래도 조선인데도 좀 그런 병력이 당연히 이기만 한 게 아니죠 왜냐? 명나라 이렇게 물리칠 정도인데 정말 센 국가라서 형제관계를 맺고 나서 호금이 나중에 청나라로 성장하면서 군신관계 요구하게 된 게 바로 이 병자호란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어 쟤네랑 싸워야 된다 그 진짜 저런 오랑캐 따위한테 저 명나라를 죽여버린 진짜 나쁜 놈들 어쨌든 우리가 명나라를 복수 갚아줘야 돼 하면서 이런 대표적 윤직 같은 인물들은 주전도 주장했고 최명기 같은 인물들은 야야 강력한 명나라도 저렇게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 쟤나 그냥 말 들어주고 그냥 조금 굳신굳신 해주자 최명기 이런 인물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얘 쪽을 갔어요 그래서 당시 이런 식으로 어 일단 이 김상용이라는 인물은 종묘의 신조 당시의 그 종묘의 이런 역대왕인 그 위패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제사에다 올리는 거 그런 걸 정말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강화도까지 가다가 순전하신 인물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방어를 한 인물들이 많았었군요 여기 있는 인경업 백마산성의 한국의 인물이라던가 김준영 이건 경기도 광교산에서 활동한 인물인데 여러분들이 이 김준영까지 외워두세요 그래서 조금 암기법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홍명구까지는 그냥 대충 보시고 김상용 인경업 그리고 김준영은 외워두셔야 되는데 저거라면 어떻게 보이냐면 병자호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활동한 인물들이 누군가요? 용용입니다 용용입니다 용용이 당시 병자호란 때 항전한 인물들이 누군가요? 용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이렇게 항전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키워드는 남한산성 병자호란 당시 항전한 장소고 이건 현재 세계문화산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청나라 대표장소인 용골대라는 인물이 언급되면은 아 이거 병자호란 시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해프산이 왜 지금 남한산성이 뜬 곳이 항전 장소에 나왔나 할 수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강화도 대충 여기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가 옛날에 고려시대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고려시대에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 항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고려왕실이 강화도로 천도를 했어요 이게 좀 어떤 맥락이냐면 아 예전 전쟁때도 좀 보냈었지만 이렇게 뭔가 북방의 민족이 쳐들어오면은 얘네들은 약간 좀 우리나라 민족이 약간 이렇게 강화도 천도해가지고 강화도 천도하면 배도 못쓰고 길목이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방으로 때리는 걸 비하면 당연히 강화도로 가면은 길목이 하나니까 방어하기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일단은 섬나라로 티티하시는데 약간 이제 병자로만쯤 됐으면 약간 유목민주도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아 저는 또 이제 또 전쟁 시작하면 또 강화도 도망가겠지 하면서 일단 이 강화도 길목부터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 도망갈라 했었는데 실패해가지고 버티고 버티다가 여기 남한산성 여기 그쯤에 경기도 있는 거기에 결국 이렇게 묶여가지고 거기서 계속 싸웠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산성이 당시 병자호라는 항전 장소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결론은 이런 식으로 주전론과 주하론의 대립으로 그런 게 좀 심했었는데 결국 군신관계 요구 사실상 주전론을 채택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인물들의 항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도 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복을 하면서 지금 송파하고 있는 삼전도라 해가지고 약간 이쪽 재단 같은 건데 이 삼전도에서 이런 식으로 삼고 구고두를 했는데 삼고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 번 무릎을 꿇고 구고두라는 거는 머리를 아홉 번 조아린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 무릎을 이렇게 한 번 꿇고 무릎을 그냥 대충 그럴게요. 그냥 무릎을 꿇고 나서 세 번 머리를 조아린 걸 세 번 반복하는 건데 이게 당시 성나라 황제한테 예절을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야 이제 니네 군신관계 니네 신화국가니까 니네 왕 인조가 이런 식으로 우리 황제한테 한번 예의를 보여줄 하면서 이렇게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 조아린 건데 이거 안 들린다면서 더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한나라 왕이 진짜 당시 이때 전쟁 끝났을 때가 겨울이거든요. 1월쯤인데 그 한복판 얼음에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 거기다 쿵쿵 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진짜 머리 거의 피어나고 난리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번에 얘기했었던 소연세자랑 복린대고 왔을 때 소연세자가 약간 좀 미워했었던 게 사실 제 입장에서 소연세자가 나는 대로 거기서 인질들 잡혀간 사람들 잘 해결하려고 당시 자신 아내랑 많이 노력했었는데 인조 눈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청나라 문물을 찬양하니까 좀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연세자 및 복린대군 등이 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얘네 반발함도 막기 위해가지고 왕족도 잡아갖고 조선인들 역시 인질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소연세자랑 복린대군은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때 인물들이 잡혀갔구나 이걸 이제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선과 청나라가 군신관계에 맺은 게 이 시점이고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효종식에 청나라에 대한 그런 복수를 다짐한 게 있었는데 나중 가서는 그때 효종은 아니고 조금 더 뒤로 가면 한 시락파 인물들 활동할 때쯤인데 그때쯤에는 청나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근대 문물은 그리고 기술은 조금 수용할 필요 있는 게 아니냐. 쟤네는 아무리 오랑캐 오랑캐 이렇게 우리가 오랑캐 오랑캐 개 욕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쟤네가 솔직히 우리보다 중국의 그런 기본적인 문물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난 서양과 교류하면서 좋은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까지 안 배우면서 무조건 오랑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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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까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나름대로 입장의 대립 같은 게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설명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문제 쉽게 풀기 위해서는 그래도 관련 기출로 한번 좀 접근해 보는 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관련 기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도 힌트 될 수 있는데 좀 더 읽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여기 제가 강조한 고견명 곽재우 조헌 이런 식으로 의병 인물들 제가 이름을 외우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임진왜라 의병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는 거 좋고 그리고 선조 시기 이런 약간 좀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사료 출처 내용도 힌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잘 주목해 주시면 좋아요. 아무튼 간에 이거 임진왜랑이랑 관련된 건데 자 보겠습니다. 1번 이종모가 대마도 정보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세종 시기에 그냥 그거니까 관련이 없고요. 2만 2번 이만손 등이 연남 만인 돌렸다. 이거는 개항기 시기쯤에 가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랑 처음으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조약을 체결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반대한 거 그러니까 수교를 반대한 일종의 그런 상소입니다. 진짜 만명의 상소 올렸다. 이런 건데 아무튼 아직 멀었고요. 강의하기엔 자 3번 김윤호가 적장 살리탈 사살했다. 자 김윤호가 언급되는 건 고려시대의 몽골항쟁이죠. 몽골 2차 자 안 맞죠? 4번 흥선대원군이 척하비로 건립했다. 자 흥선대원군은 어차피 제가 아직 개항기 시기다 보니까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는 서양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의지를 담은 비석을 곳곳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권유리 행주 산성에서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인진이나 기본적인 유형 이런 식으로 관련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언급한 진주성 전투 행주 대첩 명량 대첩 평양성 전투 이런 것처럼 우리가 승리한 전투를 정답 키워드로 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투랑 인물 여러분들이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5층 문제 자 여기 보면은 이 전쟁 당시 순절한 김상용 자 제가 김상용이 당시 종묘의 신주를 이때 이끌고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죠. 자 제가 병자호란 때 항전한 인물들 누구니까 자 병자호란 때 항전한 인물 제가 누구누구라고 했어요. 자 용 용 용용 입니다. 자 용용입니다. 용용이 용용이 용 용 용 땀이다 용용 그래서 이런식 어쨌든 간에 그 밑줄 친 전쟁 병자호란이겠죠 지금 그러면 병자호란 이후의 사실이니까 한번 살펴보자. 1번 조총부대가 나선 정보를 도움되었다. 자 맞죠 자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그 인조식 역사도 사실이고 자 지금 여기 나온 건 효종식의 사실이니까 제가 저번에 왕 다뤘던 거 기억하죠? 그럼 맞죠. 2번 청을 정보하자는 북벌운동이 추진되었다. 복수하고 싶다는 일이 있었죠? 대표도 효종 맞는 내용이고 3번 사군육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했다. 자 제가 이거는 조선시대 세종 때 그 최윤두가 김종석 한 거라 했습니다. 정답이고요. 4번 소연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 자 제가 이때 이 왕족들 인질로 데려간다 했었죠? 맞는 내용이고 5번 청과의 교류로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이 설레였다. 이게 제가 아까 언급한 북학파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번 여기 문제 풀어보죠. 자 이 문제는 좀 제 강의에 따라오셨다면 이걸 왜 낸지 알 것 같은데 자 외군의 이 조총부대에 맞서 조직되었다. 힌트 나왔죠? 자 그리고 삼수병 제가 삼수병 뭐라 했습니까? 삼수병은 일본 조총부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수 대포 살수 총 또는 칼 그리고 사수 활로 구성된 그 특수부대다. 이렇게 외국을 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1번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 자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이거 삼별초 키워드예요. 틀렸고 2번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 이뤘다. 자 제가 강조한 키워드가 계속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강조한 이 삼수병 체제랑 상비군 키워드를 암기하시는 게 훈련도감 유형의 핵심입니다. 안 적어놨네요. 훈련도감. 아무튼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국경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키워드인데 제가 그때 간단히 설명한 건데 이때 양계에 배치된 지방군은 정확하게는 주진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는 그냥 고려시대인 것만 알았어도 일단 답은 아닌 거 아니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4번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자 대마도 계속 나오네요. 이종무 나오면 제가 세종대왕이라고 했죠. 안 맞고 5번 국왕의 친위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형을 넣었다. 자 국왕 친위부대인데 수원 화성에 언급되는 거는 장용영이에요. 그래서 정조식이죠. 그래서 역시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문제 자 행주대처 명량해전 충주 탕금제전투 노량해전 이런 거 보이죠. 자 뭔지 알겠죠. 딱 봐도 임진왜란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강조한 키워드 그대로 대입하면 이 문제 10초 안에 풉니다. 자 첫 번째 패배 연속이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 그러면 뭐였어요. 제가 부산진 동해성 탕금대 그리고 선주 우주피란 자 그 다음에 해전을 통해가지고 역전의 기회를 만들었다 했죠. 옥포해전 한산도대첩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육지전 육지전을 통해서 점점 더 이렇게 좀 더 기세를 이렇게 바꿨다 했죠. 육지전의 경우에는 제가 진주성 전투 그리고 진주대첩 평양선 전투 그리고 행주대첩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명량대첩 노량해전 내으면 풀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안 보여서 다시 적어드릴게요. 명량대첩 노량해전 자 읽어보니까 여기 첫 번째 패배 연속 있죠. 첫 번째 거 그 다음 좀 읽어보니까 행주대첩 여기 세 번째 거 있네. 여기 육지전 육지전 이거 두 번째겠고 자 그 다음에 명량해전 노량해전 끝 나가다라 이렇게 부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탄선 탄 여기 있고 옥한 진평 행 행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명로 끝이죠. 간단해요. 근데 진짜 문제 이거면 다 풉니다. 진짜 최근 기초에서 이 꼼수가 지금 여전히 먹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부동탄선 옥한 진평의 명로 이런 식으로 단계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거 적기만 하고 그대로 대입하죠. 문제 10초 안에 풉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안기법 꼭 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간화식이 사실 여기 보면 왕이 도원수 강옥님에게 지지했다. 제가 명나라 장출도 명나라 따르지만 믿고 오직 스스로 판단해서 꽤 패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자 강옥님이 활동한 시기에 제가 뭐라 했으니까 강옥님이 활동한 시기는 광해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해가지고 그 단의 자리를 만들었다는데 여기 보면 왕이 세 번 무릎 꿇고 절을 한 다음에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제가 이게 아까 강조한 삼고구 고두래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절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고구 고두래 이런 맥락 그리고 용골대 제가 얘 나오면 뭐라 했어요. 병자호란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강조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조반정 이관의 난 그리고 정묘호란 미 병자호란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한번 보죠. 자 1번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제가 이 중립의교 계기로 당시 명란을 의리를 안 지키는 해서 이해한 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 결국 광해군 쫓아났다 했죠. 정답 1번이고 2번 기묘사화가 발생했다. 기묘사화는 제가 저번에 중종시기라 했잖아요. 중종은 이전이죠. 안 맞고 3번 강조가 정묘히 느꼈다. 자 강조는 고려시대 목종을 폐의하고 현종을 즉위시킨 고려시대 인물이었죠. 그래서 정확히는 고려시대 목종시기인데 아무튼 틀렸고 4번 나선정벌이 추진되었다. 일단 전쟁 끝나요. 효종이 복수하든지 말도 안 하죠. 전쟁도 다 안 끝났는데 뭘 안 맞죠? 직후고요. 5번 백두산 전개배사였다. 자 이거는 제가 조선 후기의 숙종이라 했는데 숙종은 아직 제가 안 가르친 거기도 하고 후기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순서형은 제가 강조한 틀만 제대로 외우시면 절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임진왜람미 병자호랑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냐 수가 적고 다음 주제에 다룰 붕당의 역사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제보다 더 조금 긴장을 많이 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 주제는 좀 많이 어려우니까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조금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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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